안녕하세요.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샘플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아무래도 가게를 오픈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한번에 많은 걸 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제품 이렇게 구매해 주실 때 또 감사의 뜻으로 제가 샘플을 이렇게 퍼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저희 선생님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 그 설명이 나가고요. 보면은 1번 젤코코, 2번 젤맥, 3번 러프젤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7번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번에 저희 또 포디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담아서 보내드려요. 이렇게 해서 1번은 1번 젤코코, 2번은 2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4번은 4번 이렇게 보셔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? 항상 보여드리는 번호 여기로 연락을 항상 여기로 항상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분한테 이제 이거를 보내드려요. 택배비는 부담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택배비는 부담을 하시면 이렇게 1번, 1번 길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연락 주시면 되시고 색깔은 랜덤이에요. 그래서 한번 제형 이런 거 보시라고 발색 그런 거 보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